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군교 법요집 저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요청, 과거 육국을 가르침,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석을 비롯한 아나운종자 28대의 달마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다 다 가르침을 수록해봤습니다. 그래서 비티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뭐 우리 행복이 무엇이냐 종교의 목표는 다 공통적으로 행복이다 우리 불교의 구경 목표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1권 5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속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돈어입도요 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체처 무심주입 혈반 종무생법인 혁명불이 법문이오 혁명무생법인 혁명불이 법문이오 혁명무생양명 일행 삼멘이라 하이고 필경청정 무하인고 불기에 증하여 시성공 통신무 소견이니 즉시 진양 무둑 지변이니라나 무하이미담 일체의 처에 무심하면 일체의 처에 무심하다 세상의 일체의 모든 곳곳에 무심하면 이런 듯이 무심하면이다 라고 해서 무관심하면이 아니어요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대비를 두고 내가 마음속에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비운 상태 이게 바로 무심이지요 무심하면 즉시 열반에 들어 무생법인을 깨치나니 그렇죠 내 마음속으로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면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반에 드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둘이 아닌 불이 법문이며 옳고 그름이 없는 둘이 아닌 불이 법문이며 다툼이 없으니 일행산맹이라 다툼이 없어요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두 성품이 공함이며 두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냉정히 보면 본성과 중생성 육근 색성량 미척법을 보고 내가 마음을 갖는 망상의 작용인 중생성과 본성 두 성품으로 볼 수 있어요 화음경의 이치로 보면 실상론과 현상론 두 성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좋았는데 뭐가 내 배짱이 안 맞아서 싸움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실상은 고요했는데 싸움을 하니까 다투죠 이게 바로 현상으로 나타내요 다툼이 그럼 고요했던 거 없어지죠 이게 공이에요 그럼 싸웠으니까 욱지근 욱지근 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죠 다시 또 풀어주었어 그럼 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현상이 실상이 되었다가 어떻게 돼요 환합등론 없어지고 공이 되고 다시 풀어졌어 고요해졌어 이러한 실상과 현상 이 자체를 우린 연기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실상과 현상론이 함께 둘 다 공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무속연이니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견해가 없는 것이니 즉 진여의 얻음이 없는 말씀이라 그래서 진여 속에 텅텅 빈 가운데 뭘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뭐예요 열반에 이르게 되는 이라는 이야기예요 쉽죠 자 볼륨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놔버리세요 알려고 하면 헌덩돼 그러면 머리만 복잡해 그냥 놔버리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불교의 구경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기신론에 의하면 이 일체고하고 즉 구경락이라 그랬어요 이 일체고 모든 고통을 버리고 구경의 낙을 얻는다 우리 불교의 목표예요 고통 버리고 락을 얻는 거 그러나 락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락까지도 어떻게든 다 놔버려야 돼요 버린다고 해서 없앨 건 아니야 들어오든 나가든 뭐예요 내껀 져두면 돼 여러분들 뭐 자식이 내 말 안 들어도 그냥 내껀 져두면 되고 부모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도 그냥 내껀 져두면 돼 그냥 관심 갖지 말고 그러면 열반이 되는 거예요 나 생각하고 틀리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 나 이런 걸 시켜 그럼 화나죠 시키는 건 누구 마음이요 상대방 마음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 난 내 마음대로만 하면 돼 상대방 신경 쓸 거 없어 종국적인 최후의 락 영원하고 절대적인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목표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상대 유한의 세계를 떠나서 절대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는 것과 같다 상대 유한의 세계는 뭐예요 상대 유한의 세계가 39가지가 있어 나중에 이제 또 배울 거예요 39가지 상대의 세계가 있는데 상대는 뭐예요 너와 나 있다 없다 선하고 악하고 높고 낮고 이런 상대 세계 이런 상대적인 유한 상대적으로 한계를 두면 내 뜻대로 정해진 대로 안 되면 속상해요 편안해요 속상하지요 그래서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구경열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세계로 가야 돼 절대 무한의 세계로 가야 돼요 상대가 아니야 절대 무한의 세계 나의 어떤 역량에 무한 한계가 없는 세계로 가야 우리는 편안함으로 가야 돼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구경열반이라 조건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바로 행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 유한의 세계를 버리고 절대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로 가려면 서울로 가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하고 서울만 간다고 해서 가면 미친 사람이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성철수님께서는 그랬어요 세상에는 동식물이나 무생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영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란 살아있는 물건인데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목표로 하고 활동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철학자나 과학자 종교가 나오는 학자나 사람도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는 행복에 있다 라고 하죠 여러분들 행복을 빼나면 우리 삶에 어떤 목표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행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얻고자 하는 행복이 본바탕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지 뭐 순간 뭐예요? 한순간 죽어가는 사람도 기차에 튀어가지고 숨할딱거리는 그 순간도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행복하게 죽는 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편하게 죽고 어떻게 괜찮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전제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뭐예요?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란 놈이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해를 입히고 사느냐 이걸 뒤집어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해서 중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불교예요 사람이 산다는 것이 고통의 존재이지 락이란 글기 일부분 뿐이다 여러분들 살면서 즐거움을 많이 느껴요? 고통을 많이 느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유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80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살 때 80살까지 산다고 할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은 8시간 10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8시간 10분 행복을 느끼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느낄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느낄 수도 있고 뭐 한 3년에 한 30초 느낄 수도 있고 요거를 느끼는 8시간 10분의 행복 때문에 80년이 된 인생을 우리가 고통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속에 살면서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불행이에요 고통받는 건 당연한 거고 고통을 안 받는 건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신나는 날이라 누구한테 욕 안 먹으면 그게 신나는 날이고 하루 그냥 그냥 아무 일 없이 보낼 수 있으면 그게 신나는 날 그것을 분류해서는 3개 화택 사생 고해다라고 했어요 3개는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바로 탐진치의 세계예요 탐진치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불이 나고 있어 그래서 3개 뭐예요? 화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란 말이죠 그래서 욕심의 세계,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예요 이 탐진치의 세계가 결국 끊임없이 불이 나고 있어 3개, 화택이라고 해요 무슨 불? 고통의 불 또 사생이 고해예요 무엇으로 태어나든 새끼로 태어나든 알로 태어나든 화생으로 태어나든 습생으로 태어나든 모든 4가지 태어남의 삶 자체가 전부 뭐예요? 고통의 바다다 고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태어나는 걸 여러분들 축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고통의 시작이에요 행복 끝, 고통의 시작 결혼할 때도 뭐예요? 여러분들 뭐 딴딴딴딴 하는데 다들 신나가지고 웃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행복 끝 불행 시작이요 속았구나 속았구나 이런 데미 근데 우리가 불교 공부만 하면 뭐예요? 결혼을 하면 해서 좋고 안 하면 안 해서 좋고 다 좋아져요 근데 불교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안 하면 안 와서 불행하고 하면 해서 불행하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다고 둘둘거리고 둘이 있으면 아이고 저놈의 원수 내가 어떻게 헤어지나 이래서 또 불행하고 그러나 불법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혼자 있으면 날개를 달아서 신나고 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랑 싸워주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 결국 전부 어디 작용이 마음 하나의 작용이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느껴도 어떤 행복을 느껴야 되느냐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80년 가운데 8시간 10분의 행복을 느끼는 건 영원한 행복이에요? 순간적인 일시적 행복이에요 일시적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행복을 느끼려면 일시적 행복을 느껴야 돼요? 영원한 행복을 느껴야 돼요? 영원한 행복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종교의 근본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모든 것이 상대 유한으로 되어 있어서 모순의 모순으로서 투쟁하는 세계다 투쟁 세계에서 일시적으로 행복을 얻었다 해도 결국 끝이 있고 만다 무슨 얘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단 말이에요 무시모종이야 유시유종이라 행복을 시작했다고 하면 뭐에 행복이 끝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을 아예 시작조차 안 하면 뭐에 끝이 없지요 절대 무한의 세계의 행복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일시적인 행복에만 만족할 수 없으니 당장 한 시간 후에 죽더라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공상하며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는 이를 수가 없으니 절대 무한의 세계를 구상을 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종교의 근본 뜻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행복을 성취할 가능성이 없으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디에서 추구해요? 우리 세계에서는 아무리 살아도 행복만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미 알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행복을 추구하겠어요? 아니면 뭔가 아직 미지의 세계에서 행복을 추구하겠어요? 미지의 세계로 가면 거기는 아마도 영원히 행복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해서 미지의 세계를 추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독교의 천당설 불교의 극락설 다 이게 허구한 거예요 허구한 거 죽어서 느낀다는 거예요 죽어서 극락하고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죽어서 가라고 그랬어요 느끼려면 살아서 느끼라고 그랬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뭐예요?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쏘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원망할게요? 여러분들 조상님들 극락을 시킨다고 다 돈 받아가지고 천도재 잔뜩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보니까 조상님들이 극락에 가 안 있고 지옥에 가 있어 그럼 그 보상 어떻게 할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천도재 지내주는 분들한테? 또 쏘는 거야 또 거기 가서 또 그럼 거기에도 또 있어 잘 손 쓰면 극락으로 빼줄 수 있다고 브로커가 또 있다고? 끝이 없는 거야 우리는 쏟고 사는 게 그 쏟는 게 왜 쏘아요? 뭔가?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쏘는 거죠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쏘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천만 원 주면 한 달에 이자를 백만 원씩 준다 그래도 난 절대 안 줘 천만 원 주면 한 달에 이자 천만 원씩 준다 그래도 난 절대로 안 줘 왜? 한 번 주면 내 거에요? 네 거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걸 쏟아? 근데 일반 사람들은 쏙 잘한 걸 네 많이 쏟아요 그럼 오른 거에요? 쪼다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쪼다인 줄 알아요? 똑똑한 줄 알아요? 열심히 똑똑들 하세요 그래서 바로 예수교의 천당설이 그렇게 나왔어 이 현실세계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어서 영원하고 무한하지 못하고 아무리 재주를 부린다 해도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할 수가 없다 그러니만치 이 현실세계에서는 영원한 행복의 추구를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세계를 찾아 그것만이 절대 무한하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교의 천당설인데 자 그럼 천당에 못 보내줬다라고 하면 그 예수교하는 목사님들이 책임을 져야 안 줘요? 예? 그럼 누구한테 돌려요? 하느님의 뜻이야? 절대 책임 안 줘요? 근데 스님들은 책임 져야 안 줘요? 이미 간 상태이기 때문에 진다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뭐에요? 책임의 피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없이 마음 놓고 뭐에요? 거짓말들을 하는 거에요 저 하늘을 올라가면 새로운 땅이 있고 그곳에는 모르는 곳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고 일체를 초월한 절대자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 천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 있다고 주장을 하여 왔다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나가는 게 뭐에요? 극라왕생 천도제 이게 또 만들어진 거야 그분들은 돈 잘 벌거든 그리고 책임을 하나도 안 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만들었어 그걸 만들다 보니까 짭짤하니까 이제 또 뭘 만들었어요? 수륙예수제까지 만들었어 그러니까 극라가는 티켓을 살아서 파는 게요 내가 여기서 살아서 티켓을 사면 그 액수만큼 나중에 관 속에 넣어서 보내면 염라대왕이 뭐에요? 그만큼 깎아준다고 안 깎아주면 어떻게 할 건데 한 사람당 30만원 100만원씩 받고 하대? 그래도 하는 사람 있습니다 참 얼띈거요 덜띈거요 각 종교의 시발점 사람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곳이 있다면 아이고 바른불법 강의하는 일봉이한테 시주 좀 하소 그 돈 있으면 그런 건 또 아니야 나 이런 참 대부분이 그것으로 가자 할 것이에요 이것이 각 종교의 시발점이다 이러한 생각은 종교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면서부터 인류의 사상을 지배하였는데 불교는 3천년 예수교는 2천년 바라문교는 4천년의 세월이 지나 하지만 사람의 지혜가 발달되기 전에 아무 주제 없이 천낭서를 믿고 따랐는데 사람들이 지혜가 점점 발달하니까 요즘은 믿어요 안 믿어요? 자꾸 안 믿게 돼 방황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큰 신학자들이 나서서 어떻게 돼요? 합리 불합리 따지지 마라 논제하지 말아라 무조건 하느님 말씀을 믿어라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주장했던 성 어거스틴의 불합리하기 때문에 난 믿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죠 우리 불교에서도 동대 가면 정토 사상을 강의하는 스님이 있어 물론 그분이 총장 되셨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대학원장 하실 때인데 고전에 대학원장 하셨던 분이 우리 사숙님이고 한 번 농담삼아 그랬어 스님 정토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말씀에 하면 마음에 있다라고 했는데 정토가 있는 겁니까? 있지 서방정토 극락세기 있어 그러면 스님께서 확인해 보셨으니까 부처님이 있다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있는 기야 부처님은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정토가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면 승이 강의할 자료가 없어서 박굴무시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하고 이제 야단을 치더란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에는 정토가 어디 있다라고 했어요? 유심정토란 말이에요 유심정토 마음에 있어요 아미타는 누구예요? 자성이란 말이에요 자성 밑어라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 세계에는 뭔가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추구하지 못하는 방법을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집에서 심리학 쪽으로 살펴봐 남자가 결혼을 하면 처갓집에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 일처럼 보셨어 안 보셨어 여러분들? 봤죠? 막 엄청들 잘하는 사람 처갓집에 왜 그럴까요? 본래부터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를 했을까요? 자기 집에는 부모에게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뭐예요? 결혼해서 처갓집에다가 뭐예요? 한풀이로 부모한테 하는 영향이 커요 한풀이 외롭게 혼자 큰 사람이 결혼하면 뭐예요? 자식을 무한정으로 낳으려고 해요 한풀이야 또 자식들이 야하 속에서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하고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식을 안 낳든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 이상은 절대로 안 낳아요 그게 한풀이에요 결국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어디에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다른 세상에 가서 극락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삶에 불성실한 사람들이 뭐예요? 천도사상이나 극락사상을 더 철두철미하게 인지를 하고 믿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를 들면 사랑을 진실로 받은 사람은 사랑을 베풀 줄 알게 돼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사랑을 베풀려고 하다 보면 바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천낭설이나 극락설이나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얻지 못하는 다른 것을 뭐예요? 다른 곳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짙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예수교에 대한 근본은 절대적인 믿음에 기반을 두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하늘나라를 맹목적으로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게 되었고 자 이래서 요즘 미국에서도 뭐예요? God is died 내가 미국에 가서 처음 강의할 때만 해도 지금부터 한 16, 17년 전인데 일요일 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불교도 언제 법회를 해요? 일요일 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요일 날은 불자들은 절에 가고 절이라고 해봤자 미국에 있는 절은 대부분 인법당이에요 가정집 같은 데다가 부처님 모시고 하는 경우가 많고 교회 같은 경우는 엄청 성대하지요 엄청 많아요 미국 사회는 교회고 유럽 사회는 뭐예요? 성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가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교회 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줄었어요 옛날에 한 70%가 교회 갔다 그러면 불과 한 16년 20년뿐이 안 지났는데 요즘은 20% 30%도 안 돼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네들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머리가 깼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God is died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어 왜 죽었어요? 신은 바로 누구예요? 내가 신이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 신이 해주는 게 아니다 요즘은 그렇게 태세가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어 가는데 우리 불자들은 뭐예요 요즘? 부처님을 신으로 모시고 거기에 뭐예요? 빌려 다니고 있어요 뭐예요?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의 부족함은 뭐예요? 불상에다가 동상에다가 매달리고 빌고 이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당에 계시는 그래서 여러 신학 사상들이 주장돼서 예수교의 사상 자체도 전환하고 있지만 근본교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천당에 계시는 절대신인 하나님을 내놓고는 예수교를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그 하나님의 힘인 타력으로서 절대 무한의 세계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데 절대 무한의 행복을 느끼는데 절대 무한의 행복을 우리 불교에서는 누가 찾아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찾고 내가 만드는데 기독교 사상에서는 누구한테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하느님한테 만들어달라고 하느님만이 그 길을 뭐예요? 휴거 들어올려서 천당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뭐예요? 부처님이 해줘요? 내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우리 불교 사상인데 요즘 우리나라 불자들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빌고 있어요? 보살 부처의 동상들한테 빌고 다니고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있냐 이것은 사실은 불자들도 문제지만요 그렇게 이끄는 전법자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교를 믿으려면 우리 불교는 그와는 다르다 상대 유한의 세계를 벗어난 절대 무한의 세계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찾는 것이다 내 마음 속에 절대 무한의 세계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 내 마음밖에 이 현실밖에 따로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불교의 독특한 입장이다 그러고 보면 극락과 지옥이 차후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을 느끼려면 외부에서 찾아야 돼요 가정에서 찾아야 돼요 가정에서 찾아야 돼요 부부가 싸움을 하면 해결책을 다른 신랑 다른 부인 만나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떠들고 다니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맞닥뜨려놓고 부부가 앉아서 당신 나하고 얘기 좀 해 통닭 하나 갖다 놓고 맥주 하나 갖다 놓고 오늘 내가 이런 게 서운했는데 이거에 대해 해명해 해가지고 푸는 게 원칙이에요 따위 될 대로 붙어야지 친정집에 가서 얘기해 시갓집에서 얘기해 친구들한테 얘기해 그게 전부 뭐예요? 쓸데없는 짓거리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다이렉트를 못해서 이루어야지 왜 이보사를한테 빌고 왜 부처님한테 빌고 왜 신중한테 빌고 이러고 다니느냐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 속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는 내 마음밖에 현실밖에 따로 있지 않으나 주장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독특한 입장이다 혹 어떤 때 타력적인 방편을 쓰는 것도 예를 들어서 타력이라는 것은 남의 힘이에요 남의 힘 자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에요 그래서 타력은 신앙을 얘기를 해요 신앙 근데 자력은 뭐예요? 종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자력의 종교 자기가 만드는 종교고 믿습니다 하는 건 전부 타력의 신앙인데 우리 불교가 자꾸 타력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타력을 쓸 때도 있어 타력을 쓸 때도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 타력은 어떤 거죠? 유일하게 타력이 존재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 뭐가 타력이죠? 영과 천도사사 그건 당신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스스로는 못하지요 당신이 빚지고 돌아가셨어 그럼 당신이 와서 갚아 자식이 갚아야 돼 자식이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타력이야 부득이 본인이 못하는 거 본인이 어려움을 만들어 놓고 그냥 돌아가셨어 그 어려움을 뭐해 누가 해결해? 자식이 해결해 남의 힘으로 이게 타력이야 이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타력이에요 푸득이 타력사상은 유일하게 뭐예요? 천도사상 돌아가신 조상 업력 빚진 거 신세진 거 갚는 거 이게 천도제라 가서 기도하고 비는 게 천도제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누구한테 밑보였다 아니면 이런 어떤 관계가 묘연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그 해결을 해주는 거 자식이 대전해주는 거 그래서 어머니에게 서운함을 가졌던 분들에게 그 서운함을 다 없애게 해주는 거 이게 천도제라 이게 오리지널 천도제야 천도제라고 해서 도로아미 타불 쌀이 이게 천도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왜 해? 연간인 편하라고 해? 자식이 지 마음 편하려고 해? 그렇지 이것도 결국은 타력이지만 알고 보면 자력에 자기의 마음을 밝히려고 하는데 그 뜻이 있다는 얘기 그러므로 분류에서는 자기에게 그 절대 무한의 세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 내 마음이 부찰한 것을 믿는 것이 근본 조건이다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신이 따로 있죠? 신이 따로 있어 그래서 주여하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 우리 보살님들 집에 가면 집에 있는 주인이 따로 있고 교회 가면 교회가 있는 주인이 따로 있잖아 그래서 양 주인을 모시는 게 신앙인들이야 믿는 곳에 가면 주여 주여하고 집에 가면 누구야? 우리 주인이야 이런단 말이야 누가 주인이야? 그 반대로 우리 불자는 누가 주인이야? 신랑이 있어도 신랑한테 주인이라고 그래? 내가 주인이란 말이야 내가 이게 불교식이야 불교는 처음과 끝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완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인간이 절대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칩니다 자기가 절대적 존재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개발해서 참으로 완전한 인격을 완성하자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빌어야 돼요 아니면 보살님께 빌어야 돼요 아니면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유교학, 조교학, 공자활, 맹자활 하는 것도 노장사상, 공자사상 공자님께 빌고 맹자님께 빌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만드는 거야 불교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가 만드는 게 바로 불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비는 게 목적이 아니야 기재자가 대보장이여 무한신공, 묘난치기로다 돈초, 의지, 철, 시몬이면 바로 영광이, 장조, 불교의 신이로다 희하다 내 집에 큰 보배창고여 내 집에 보배창고가 뭐여? 내 마음을 뜻하지여 무한한 신기로운 공력 묘하여, 측량키 어렵네 의지를 벗어나 마음 근원을 사무치면 신령한 빛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몸을 비추도다 자, 의지를 벗어나 마음 근원을 사무치면 여러분들은 다 의지를 가지라 그래? 버리라 그래? 대부분 사람들의 정신 차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노력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왜 의지를 벗어나라 그래? 의지를 갖는 순간 나는 뭐여? 번뇌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새기면 그때서부터 뭐여? 번뇌야 대문 돼서 좋지만 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번뇌를 만들어 끝없는 욕망 덩어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야 돼 의지를 벗어나야 돼 마음 근원을 사무칠 것이 없어 이랬을 때 내 마음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조건을 만들자는 무한의 절대세계가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내 마음 속에 보배창고를 확실히 믿고 개발하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되는 자리 이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뭐 시간이 금세 다 갔네요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참선 수행에 대해서 하는데 성철스님이 그랬어요 송장이 관 속에서 아무리 눈을 떠봐도 소용이 없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는데요 합장들 하시고 합장들 하시고 미터 시편시에 있는 내용이 막도 무심 문시도 하라 무심도 유격 일중만이라 이게 시편시에 있는 내용이에요 무심이 도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 여태 무의 무의심 무심 이걸 깨달아야 우리 열반에 들 수 있다 라고 여태 했는데 시편시에는 무심이 도라고 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무심도 도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심이 도가 확실하지만 무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결국 뭐예요 도가 아니다 무심을 잊어버려야 도예요 무심이 도의 길이지만 무심이라는 걸 잊어버려야 도지 난 무심이야 하면 이건 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깨달았으면 깨달은 거예요 안 깨달은 거예요 안 깨달은 거예요 난 내 마음을 볼 줄 알아 그럼 마음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섬론에 있는 거예요 섬론 섬론에 10장에 있는 거예요 불은 무생으로 위생하고 무주로 위주니라 부처님은 태어나지 않음을 생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무생을 생으로 삼고 머무르지 않음을 머무름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부처님이 태어나지 않음을 어떻게 생으로 삼는다고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무생은 무생이 위생이라고 그랬는데 무생은 뭐예요 마음속으로 만드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 살고 있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부처는 뭐예요 무 자기자고 만드는 마음이 없어 이 마음으로 살아 이게 생이고 무주로 위주니라 그랬어요 머무르는 마음이 없는 것을 머무르고 산다라고 했어요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지니고 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는 뭐예요 오온이다 공한 상태의 삶을 살고 계신다 오온이 공하니까 내세에 태어나야 않다 과보가 있어요 없어요 업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공이야 공이라고 할 수 없는 공 여러분들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한 가르침을 자꾸 배워서 마음속에 있는 번뇌 이런 걸 소멸시키는 마음으로 편안함을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성철수님 백일범 제8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수능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욱더 생활 속의 창수령 달마대사 성당법 현대생활 불교법인진 불교학개론 성철수님 백일범문비를 기록한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길봉 수능의 SID 불교교육대학 ong 담백 ogenic 담백 척